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2022년 7월 1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침선설난 행사할 때 단 한 차례도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도협 전 국토양부 장관님 정말 감사 사전 오기로 카라스키아를 무너뜨리고 장관님 참석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공자 지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계산 모락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제 파이팅 축제 파이팅 축제 파이팅 축제 파이팅 축제 파이팅 축제 파이팅